소주 논쟁 애인이랑 내 친구랑 셋이 소주 마시다가 나는 방에서 자라갔는데 애인이랑 내 친구랑 둘이 술 마셔도 된다 안 된다 이 상황이 너무 디테일한 상황이다 이거 어때요? 제가 만약에 애인이 있다면 저는 내 친구랑 셋이 먹는 것보다 둘이 먹는 걸 좋아할 것 같은데? 그래 근데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뭐 적당히 먹고 헤어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저는 죽어도 못 봤어 안 된다 당연히 안 돼 그래 안 돼 뭘 먹어 그만 먹었을 하나만 고르라궁 안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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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